xsfm입니다. p o d e r a 자극 없이 각질 정리할 수 없을까? 순하게 피부를 잠재우는 한정의 습관 크리미한 엠보 패드로 매끄럽고 윤기있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나인텐 시카판테놀 크림패드 권봉근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묘선생 참돔회 먹튀 사연 자, 2017년이면 171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승준이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군요. 참돔회를 먹다 자리를 비웠을 때 고양이가 먹튀한 사연 이었습니다. 야, 이 속담이 생각나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아, 횟집 고양이 조심해야 됩니다. 참돔회 먹튀 사연 이후 줄줄이 낙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영상노동자 권봉근입니다. 아, 오랜만이야. 오늘은 얼마 전 휴가철에 가족 전체가 좋게 된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와, 휴가철 사연이 도착했군요. 좋아요. 저희 가족은 이번 7월에 필리핀 보홀로 여동생과 부모님을 대동하고 4박 5일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야, 누가 이런 몹쓸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피곤한 조합. 부모님이 내시죠, 보통.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장의 오라를 보고 혹시 권봉근씨 부모님이 내셨나.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는 가족의 리더 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답 없는 사람.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진정한 권력은 상대를 조정해서 그렇게 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빠 엄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요. 그냥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게 뭐야? 그게 진짜 권력이에요. 그게 뭐야? 그걸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게 진정한 권력이에요. 그게 뭐야? 예를 들어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면 올빼밍이 쳐다보는 거 정수리를 긁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읽기 때문에 다음 대사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권력의 작용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모시고 보호로 가겠습니다. 라는 혹은 아범마나 보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시간이 더 있으면 길게 설명할 텐데 여백이 적어 적지는 못하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손주들과 첫 해외여행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아버지의 강력한 주장과 바로 하는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나왔죠. 여행 경비는 내가 되겠다. 손주들 첫 여행인데. 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이 여행의 기획을 아버지가 해야 될까요? 프로젝트 리드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돈만 내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맞아요. 원래 돈 내는 사람은 패키지 만드는 일은 빠집니다. 프로젝트 만드는 일. 나는 돈을 냈으니 진행은 니들이 알아서. 하청! 네. 이 멘트를 잘 다시 되새겨봅시다. 아유, 그래도 이제 손주들도 다 컸고 우리 가족도 뭐 한 번 해외여행 갈 것 같은데 돈은 내가 내지 뭐. 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때 권봉근 씨의 올바른 리액션은 뭐? 네. 네, 안 가요. 아버지 뭐하러 돈을 쓰시나요? 아, 전 패키지 안 좋아해요. 뭐 이런 게 필요한데 효자신 거죠. 네. 효자는 조건반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오면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나다 싶으면 일어나라. 이게 뭐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말을 했는데 이 여행은 누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네. 이러면 나다 싶은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권력의 작용이죠.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어요. 아주 부당하게 느껴져요. 아니, 그게 부당하지 않아요. 또 즐겁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강력한 주장과 당신의 뜻대로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편하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패키지가. 그럼요. 저는 패키지를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게 일단 싸고. 네. 그리고 직장인들 점심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 보면 점심 뭐 먹지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오늘 내일 메뉴가 매번 바뀌는 점심 뷔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선호하던 가산디지털 단지에 가면 아, 거기가 많죠. 제일 인기 있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네. 고민을 줄여줍니다. 조금 큰 식당은 심지어 A코스, B코스를 고를 수 있게. 네. 옵션이 들어있어요. 네. 여행이랑 똑같죠. 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선택되는 이유는 싸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편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고 싶다. 근데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할 시간도 없는데.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 갈 수도 있죠. 저는 되게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 하루 전까지 투어 내용은 볼새도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당일 인천공항 대기 시간에 처음 훑어보게 된 프로그램은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냥 고를 놔서 간 거죠. 그러네요. 네. 고래 보는 스노클링. 와, 이건 재밌겠는데? 산호초 보는 스노클링. 스노클링인데 정어리 때 보다는 조금 다른 스노클링. 아, 다 스노클링이군요. 다이빙 교육 등등등. 한때 패키지 여행사의 강제 유료 상품 끼워넣기에 대한 피해 사례를 미디어로 접했던 저는 다이빙 교육이라는 생뚱맞은 코스를 보면서 헛웃음을 쳤고 보월에 도착해 호텔의 짐을 풀면서 가족 모두에게 다이빙 교육은 절대 유료 결제에 속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이빙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스노클링 같은 경우는 특히 고래 보는 스노클링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하지 않아? 고래가 와서 폭! 아, 고래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군요. 그렇죠. 웬만하면, 네. 저는 왠지 무서울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 여행사의 강제 유료 상품 끼워넣기는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옵션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중간에 쇼핑센터를. 맞아요. 옵션이에요. 옵션. 네. 방문하는. 그거랑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읽어보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기본 코스로 포함된 고래 스노클링과 사전 유료 체험 신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정어리떼 스노클링을 거친 뒤 2일째. 드디어 대망의 다이빙 교육이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빙 체험장까지 트럭을 타고 이동한 저희 7명 가족은 차에서 내려서 펼쳐지는 풍경에 적당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다이빙이라는 건 올림픽에서 보이는 긴 널반지에서 점프를 한 뒤 몇 바퀴 돌고 뭐 그런 것이었는데 아니, 그거를 훈련받으면 휴가지에서 할 수 있다고요? 팔다리 부러져서 겁니다. 아니, 나는 이 생각을 하셨다는 게 나는 다이빙 같아 절대 안 해 하면서도 잘나고 누워서 두 바퀴 밟힐 수 있을까? 이건 약간 기대하시는 멘트인데? 저는 뭐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이건 풀 장비를 장착한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휴양지가 서 누가 스프링보드 다이빙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돈을 내고 한다고 하면 멋진데? 왜냐하면 그거 되게 험한 운동이잖아요. 진짜 많이 다치고 평생 타박상을 달고 살고 그러니까요. 왜 대체 앞에 스킨스쿠버 다섯 글자를 표기 안 하고 다이빙이라고만 프로그래밍 썼는지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이라고 쓰지 않는 거랑 비슷합니다. 난 비행기 모는 줄 알고 왔다고! 운전이라고 하면 비행기인지 트랙터인지 어떻게 아냐? 약간 이런 항의죠. 풀 장비 사진은 왜 안 나오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느새 TV 앞에 앉아 보홀섬 여기저기서 모여든 20여 명의 패키지 여행객들과 함께 3분간의 홍보 영상을 봅니다. 제가 영상노동자라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때 이 영상은 독이든 성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멋진 영상 속에는 70대 노부인과 7살의 꼬마아이가 너무나도 신비롭게 산호처를 보며 그 거대한 스킨스쿠어 장비를 맨 채 아름답게 바다 안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노동자가 니실리즘에 빠지는 순간 같은 게 있죠? 젊었을 때 내가 영상을 솔직하지 않게 만드는 게 내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특히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걸 봤을 때 소위 말해 조금 이런 거였구나 현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있겠죠. 저도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영상일은 아니지만 온갖 일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한 일 중에 모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보상 프로그램으로 발리 5박 6일 여행을 보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직업이야? 직업 그런 직업을 어서 놨어? 그 여행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보내주는 일 발리 여행의 사전 교육 영상 스크립트를 짜는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업이 재밌는 게 저는 발리를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발리 소개를 제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구글 스트릿 뷰랑 거기서 찍어온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하니까 제가 발리 갔다 온 기분인 거예요. 제가 계속 둠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고향에 가고 화성에 가면 인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저도 이걸 만들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 완성된 영상을 보잖아요. 굉장히 현 다가옵니다.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죠. 정말 그거를 그때 다 거짓말이요. 영화배우 김소르시가 막 나레이션을 정말 내가 써준 걸 자기 말처럼 읽는데 그렇죠. 야 세상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권복민 씨면.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딸아이의 눈빛이 영상을 보고 초롱초롱해지는 걸 보고 체험비를 물어보니까 120불. 하나로 약 16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끼어서 교육까지 들어가면 이 정도 가격 나오죠. 장비 비싸고 인건비 들어가고. 딸아이에게 몰래 이야기합니다. 계획대로 교육만 받고 호텔 가서 그냥 자유수영하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는 생존수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요즘은 이게 또 교육에 다 들어있기도 하죠. 두 번의 스노클링도 엄청 즐겁게 해낸 터라 수영에 재미가 읽는 때였지만 호텔 자유수영도 엄청 원하던 바라 긍정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무렵에 애들은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요. 예전에 그 얘기했나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초등학교 때 아빠 이거 빨리 등록해야 돼요. 물놀이가 들어왔어요. 야 니낮게 수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물놀이하고 보니까 사물놀이에요. 깜짝이야. 내가 그걸 보냈으면 걔는 얼마나 슬펐을까. 수경 끼고 수영 못 쓰고 왔는데 어랑 중천지화 평생 다신 물에 못 들어갔을 거네. 몰라요. 이게 저 앞에 수식어가 안 붙어있으니까 스킨스쿠버 사물놀이오. 수신이 있어요. 물에서 하면 소음도 적고 좋잖아. 요맘때 애들은 굉장히 물을 좋아하죠. 하지만 앞불사 영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마당 앞에 있는 작은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여러 팀으로 나뉘어 스킨스쿠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교육은 유료지만 체험은 공짜군요. 원래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그 아주 깊은 어색함의 골짜기를 주잖아요. 이걸 지나가면 여전히 옵션이지만 결제를 하지 않기게 되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그 모바일 게임에 나오는 부분 유료화에서 프리 투 플레이 일단 한번 센 캐릭 맛을 봐라. 하지만 결제를 안 할 수 없을걸? 그 다음에는 마개촌의 벌거벗은 기사가 되는 거예요. 결제를 안 했더니 좋습니다. 이구조군요. 이건 신기합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각본대로 체험도 하지 않고 바깥 의자에 앉아 계셨으나 아 연기를 좀 하시는군요. 아이들은 이미 수영장에 들어가서 고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또 부모 하나는 또 껴들어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가 저도 배워봅니다. 수신호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눈에 물이 들어가면 고개를 젖히고 안경을 들면 물이 빠지고 이퀄라이징이라고 귀 먹먹해지면 코잡고 훅 하고 불면 귀가 뚫린다는 속성강좌를 기억하고 체험하기에 30초의 경험은 너무 짧았습니다. 와 30초에 다해요 이걸? 와 이게 약간 거의 비행기 안전교육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풀어주십시오. 약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저는 문제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체험은 안 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체험을 하고 호텔로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새벽 인력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거대한 덩치의 한국인 아저씨가 바다 나가실 분을 모집하고 바다에 진짜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바로 트럭에 태워보냅니다. 이건 뭐야? 아마 트럭이라기보다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교통수단 교통수단 툭툭 이것도 문장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냥 싫었다 이거예요. 범벙근 씨는 지금 예를 들어 중립장 입장이라면 가이드분이 와서 체험 나가실 분들을 태워보냈습니다. 듬직한 외모를 가진 이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약간 좀 더 과하게 말하면 마동석 씨가 나와서 자 탈사람 타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 거죠.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고 어느 가족은 다 같이 간다. 누구는 쉬겠다. 이러면서 20여 명이 여기저기 섞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호텔 갈 일만 남았는데 그때 딸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이면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게임 끝났죠. 이걸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게 아닌데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녀가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냐. 돈은 내가 내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시작부터 끝까지 플렉스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권봉근 씨의 이해가 저희의 이와 비슷할 겁니다.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아들이나 딸이 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건가요? 그걸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정리하면서 부모님한테 청구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 패턴이 약간 그런 건가요? 밥 다 같이 먹고 내가 내껴 됐어 됐어. 지갑 집어넣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건 또 아닌가? 아니에요. 먹기 전에 내가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먹고 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여요. 밖에 셀카를 한다거나 카톡을 찍는다거나 분수 옆에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프림 커피를 들이마시고 있어요. 그럼 그때 난 엄마 아빠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야 돼요. 신발 묶고 계신데 봤더니 워커를 신고 계시고 약간 그런 억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레슬링 기어인 거죠. 한 땀 한 땀 넣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여행비도 아버지가 부담한 상황에서 이 비용은 100%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저는 잘 압니다. 정말 그러네. 권평근식 캐릭터 이미 다 파악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이 권력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아빠 지금 범프 아버지한테 돈 받아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 자신은 이퀄라이징이 힘들다면서 아들과 남아있겠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다 싶으면 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또 그 상황에 몰리셨어요. 가족 정치에서 늘 마지막 줄을 타시는군요. 원래 선패를 뺏기는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합니다. 호와 딸이 덩그러니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240불. 아 그렇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랍스터 부패에서 두 명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데 덩치 아저씨가 어떻게 할 거냐고 쪼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덩치 아저씨는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냥 서 있었는데 초조해집니다. 그래 240불이면 선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적도 근처에 이렇게 한국인들 많은 관광지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일단 시추에이션으로 들어오면 피할 수 없다는 생각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라리 플로우를 타자라고 가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죠. 네. 어느새 트럭 뒷자리에 올라타 바다로 가려는데 갑자기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호텔로 귀향하려는 우리 가족 옆에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아... 그렇죠. 한 명이 결제했으면 길드 다 같이 결제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랑 딸은 트럭에 아이와 아내는 수도가에서 짐 챙기는 모습이 뭔가 생일별 같고 느낌이 별로입니다. 이게 그래 이때쯤 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언제 해보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아들한테 같이 갈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부터 지금 그래요. 권력에 계속 정신을 지배당합니다. 아 그렇죠. 경비는 내가 낼게 그러면 아 내가 다 준비해야겠다. 트럭을 옆에 세우고 천천히 가니까 너도 갈래? 굉장히 정신 지배를 잘 당하시는 스타일 같군요. 아들은 무섭다고 싫다고 하고 아들 연명합니다. 아들은 정말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의외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 살림이 이런 걸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야. 그런 아이도 많죠. 그러고는 아니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기에 써서 꼭 선생님이 상담을 한번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뭘 상담해야 돼? 가정 상담 뭐 이런 거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일 많네요.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아이들이 너무 좀 심각하게 상황을 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못 넘기거든요.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내는 딸내미가 눈에 밟혀서 결국 동참합니다. 아 360달러가 되었습니다. 트럭에 세 명이 동시에 타려는 순간 혼자 남겨진 아들이 엄마! 라고 부르면서 뛰어와 트럭에 찹니다. 아니 이거 진짜 머나먼 송방향인데 60만원이 넘어갑니다. 전쟁 영화를 보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 네 명과 다른 팀을 태운 소귀의 소귀의 목적 이게 무슨 소리죠? 경익 는 목적이죠? 해석하기 어렵네요. 목적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때 우리 저 영상노동자 여러분 자막 조심하세요. 의뢰인을 연맥이 있는데 자막 막 쓰는 것만 한 게 없습니다. 트럭은 속력을 내어 15분간 바다로 이동합니다. 가는 동안 강사님이 오늘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하십니다. 원래 체험장은 교육장 바로 앞바다인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교육장과 파도가 센 관계로 파도가 잔잔한 다이빙 포인트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운이 좋아? 날씨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뭘 파셔도 파시겠네. 그러니까요. 파도가 세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이분 계속 온 사방에서 정신 지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오프라인에 쉬운 사람 참 많지만 곰봉근심하고 쉬운 분이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돼서 정수기를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뭘 정수기를 팔아요? 다른 얼마든지 비싼 거 팔 수 있어요? 아무 값어치 없는 물건을 줘가면서? 우리 친해져요? 진짜 다이빙 포인트라고 강사님이 말하니까 그래도 60만원 값어치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니 즐겁게 경험해보자고 내 가정 모두 손을 잡고 결기를 다져봅니다. 바다에 도착해 모터보트를 타고 10분을 이동해서 더 큰 배로 이동했습니다. 아 이게 또 큰 배로 가는군요. 하지만 이때부터 뭔가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트를 입고 납을 배에 차고 오리발을 하고 등에 산소통을 메고 고글을 하고 입에 호스를 뭡니다. 저는 딸아이와 한 팀이 되고 아내와 아들이 다른 팀이 됩니다. 두 명씩 한 명의 마스터가 잡아주면서 수신호를 이용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참바 하고 들어간 바다는 수영장과 달리 바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 없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좀 섬뜩할 것 같아요. 저도 고글에는 물이 들어가고 코는 식흥거리고 목도 따끔거립니다. 이게 사면타로 같이 오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수압을 처음 느낄 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오만 두드러기가 다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겪어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죠. 순간 패닉이 오고 바다는 너무 깊습니다. 곧 죽고 지식할 것 같습니다. 이퀄라이징이고 뭐고 보올에 놀라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마스터에게 수신호로 올라가겠다고 손짓을 했습니다. 마스터가 옆에 와서 괜찮다며 저를 도와주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그저 올라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거 마스터라니까 되게 무섭다. 옆에 있는 딸아이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순간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심현나의 바다로 사라진 겁이 많은 아들과 아내가 갑자기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마스터가 좀 도와주니 어느정도 나아지지만 먹다가 온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상도 있군요. 먹다가 온건 바닷물이 넘어가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마치 산소를 먹는게 아니라 집회 때 맞았던 지랄탄을 대량 호흡하는 느낌입니다. 누가 산소 대신 지랄탄을 매서 내려보겠나요?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화생방 실습실 들어가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해봐서 뭔가 눈이 따갑고 뭐가 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트럭 타고 막 가서 어디 꼼꼼한데 2인 1조로 갔는데 사수대가 된거에요? 응 관광객이 아니라 이런게 있구나 채 1미터도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고독해집니다. 바스터가 괜찮다며 조금 더 내려가라는 걸 딸아이에게 미안했지만 도저히 안되게는 저는 수신으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수면으로 올라가서 장비를 다시 정비하니까 조금 나아집니다.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돈도 돈이고 딸아일도 잘하고 있으니 멘탈을 다잡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나마 좀 익숙해져서 저는 이퀄라이징과 눈에 차오르는 물 따가운 목을 하나씩 따로 컨트롤할 능력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딸아이는 잘하고 있고요. 갑자기 보다보니 기특해졌고 야 다 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속은 고요했고 매우 고독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들과 아내 팀이 다가옵니다. 살아있었구나 애틋하고 대견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내용을 보면 한 2미터 안 내려가신 것 같긴 한데 장중해요 내용은 내려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빨리 내보내지도 않아요 어차피 1cm 움직이는 동안 100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제외의 기쁨을 즐기는 중에 갑자기 사진기를 든 다이빙 강사가 등장해서 포즈를 취하를 합니다. 좋죠. 숨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남는 건 사진이라는 생각이 몇방 찍어봅니다. 나중에 본 사진에는 4명의 고통이 자욱하게 인화되어 나옵니다. 여튼 그렇게 헤어지고 각자 더 깊이 내려갑니다. 어 뭐야 아까 무섭다더니 아직 산호초는 보지도 못한지라 쑥 들어가는데 느낌상 2-3미터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바다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그때 갑자기 잘 버티던 딸내미가 수신호로 마스터에게 올라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터가 조치를 취해주지만 그래도 딸내미는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힘겨워하는 딸아이를 보니까 마스터에게 화가 납니다. 네? 뭐 마스터가 잘못한 건 없지 않냐? 여기까지는 적어도 네. 결국 수면으로 올라온 저희는 체험을 종료합니다. 배에 올라와서 장비를 모두 빼고는 아들과 아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이 평소에 겁도 많고 그런데 잘 해내는 게 기특하고 랍스터 부패 따위는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린 뒤 아들과 아내가 나머지 팀과 함께 올라옵니다. 아 풀코스를 거치셨군요. 네. 그렇게 지옥같은 필리핀 해저 체험이 종료됩니다. 트럭을 타고 체험장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모두가 다 넋이 나가 있습니다. 아내는 기장에서 건져올린 미역 이파리처럼 낙풀거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아 네. 뒷자리에 누워있고 아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얗게 질려있었으며 딸아이도 기운 없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제 무릎 위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폐잔병처럼 교육장으로 귀환했습니다. 결국 이제 다양한 몸의 반응이 있긴 한데 네. 심장이 심혈관계가 이걸 처음 경험해서 놀란 게 큰 것 같아요. 초보의 문제는. 특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도 조금 지속이 되잖아요. 그 문제는. 뭔가 체온이 빨리 안 올라와요. 호텔에서 돌아온 툭툭에서 아내가 어떻게 아들이 체험을 완료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아까 무서울 땐 트럭이었는데 다 끝나고 돌아올 땐 툭툭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현실과 판타지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약간 용과 같이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사의 모험담이었지. 그러니까요. 원래는 길에 있는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 착한 사람인데 주인공 눈에만 깡패로 보이는 거예요. 때리고 좋아하고 덩치 큰 아저씨는 졸지에 깡패가 됐죠. 내가 땡땡이한테 이거 16만원짜리 체험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땡땡이도 무서웠는데 끝까지 했어. 이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좋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입장이 중복되는 순간이네요. 효험을 봤잖아요. 아들은 효심으로 끝까지 했죠. 엄마가 얼마를 냈는데 이 사실은 그겁니다. 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할아버지가 안 내는 돈이다. 그렇죠. 우리 집안 돈이다. 끝까지 해낸 겁니다. 일기에 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허탈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체험을 충분한 정보 없이 졸속을 해도 되는 건지 다이빙 업체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이게 화를 내실 일인지 지금 이 글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마치 벨기에였나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불닭볶음면을 전량 국가에서 리콜하기로 한 건 이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계속 정신 지배를 당하시다 지금 풀렸어요. 무엇보다 그런 위험은 하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이빙이 널빤지에서 뛰는 올림픽 종목을 생각했던 저희 부부의 암담한 부지에도 자기감이 들어 이 글을 써봅니다. 그래도 이제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회사 사람들을 보면 아는 척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야 그거 그 다이빙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 스피도 챙겨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다 삼비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야 넌 그 다이빙인 줄 알았어?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처음 보긴 옵니다. 부디 여파시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좋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 패키지 여행사에 항의 글을 쓸어갑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신 건 알겠어요.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춘 정보만으로는 이게 정말 인상을 굳히면서 좋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 그 현재의 여행사 패키지 온라인 카탈로그에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옵션들이 여전히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만 지금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그랬다고 해도 권봉근 씨는 안 보고 갔을 겁니다. 아까 안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항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얘기는 빼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널빤지에서 뛰는 건 줄 알았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급의 불황에 버티시는 영상 노동자들의 건승도 빕니다. 참고 고통받던 사진도 첨부드립니다. 고통받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일단 따님 아드님이 하트를 훨씬 더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좀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두 분 아드님 따님은 나는 고통받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다이빙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비슷한 걸 해본 적 있습니다. 시워킹이라고 아 네. 그렇죠. 머리에 공기 헬멧 같은 거 쓰고 바닥 걷는 그런데 그것도 한 5미터 정도 들어갔는데 수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옛날 우주인이 입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걸 입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약간 화성 탐사하는 느낌 5미터 수준이 아니고 훨씬 깊이 내려갈 수 있죠. 그거 입고 있으면 네. 아무 문제도 안 생기죠. 그런데 조금 무섭기도 했고 확실히 조금만 내려가도 깜깜해지잖아요. 물속이라는 건 그리고 그 수압이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그나마 바닥이 있었고 이제 그 머리 위에 공기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킨스쿠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여행 상품의 옵션 체험 같은 것을 할 때 한국인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 가장 이상한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원래 사람값이 비싸다는 걸 한국인들이 몰라가지고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제일 커요. 적어도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대부분 또 저런 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패키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 피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옵션 선택 투어를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제 수익이 여기서 나오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들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놀러 가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든든 것도 싫다라는 분들도 또 계신 거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게 또 한국식인 지점과 한국식이 아닌 지점 한국식이 아닌 지점 사람을 일시켰을 때 그만큼의 가격을 내는 게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다. 맞아요. 다른 거 하나 한국적인 지점 가격을 싸게 내고 패키지를 샀으면 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분야들이 있다. 있죠. 그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되죠. 권봉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쁘게 살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게 힘든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패키지 여행을 가면 세상 싫어요. 패키지와 내가 기획한 여행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싫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몇 년 거치다 보면 패키지를 안 가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갔다 오고 싶은데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서 줄래줄래 쫓아다니고 싶어라 하면 패키지는 또 최고의 선택이기도 하니까 그건 그래요. 저는 영원히 그냥 한 달 동안 연구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안 알려진 데 가는 데는 패키지만큼 또 편한 게 없죠. 그건 그렇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때는 각오해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권봉근 씨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